걸그룹 티아라 멤버 효민이 무결점 몸매를 과시했다. 효민은 지난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피곤히 일하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들과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게시물들 속에서 효민은 회색과 화이트의 옷을 각각 착용한 채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 끝에 팬들에게 결정해달라고 도움을 청한 모습. 특히 하얀색 옷을 입었을 때 효민은 납작한 복부를 자랑하고 있음에도 뱃살 신경 쓰이는지 거듭 배를 어루만져 눈길을 끌었다. 한편 2009년 걸그룹 티아라로 데뷔한 효민은 그룹 활동 외에도 드라마와 예능, 영화까지 섭렵하며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에는 주류 사업을 시작했으며 약 3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도 보유하고 있다. 현재는 이전 소속사와 1년 만에 계약을 종료하고 개별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7월 29일 데뷔 15주년을 맞기도 했다. 그룹 시간은 정의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룹의 이뤄śniej enables 그룹 시간을çبة 시정해주신 것의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룹의 이뤄 dishwas bande설 위의 오븐인 사람은 그룹 시간을 모으시기 바랍니다.